쪼끔 꼴받네? 쪼끔 꼴받네? 애거 노케지 언제 스팟당이면서 머선 머선일이고 머고머고머고 야 포신 진짜 길다 아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아 제 생각엔 레판토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전함한테도 이 산소네티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네치아랑 뭐 레판토나 콜롬보 마르코폴로 다 타고 싶으면 좀 선택 잘해야 될거야 한쪽은 산소네티 포기해야 되니 만약 그 본인이 킬 딸에 자신있다 하면은 마르코폴로에 장전 이킬 껴도 돼요 산소네티 로 1킬에서 사거리 늘리면 한 20km인가? 그쯤 나올거거든 그러면 좀 숨통 트여 기본 사거리는 19km고 마르코랑 무사시 땅금빠딴 무사시죠 그리고 무사신 아무리 집탄이 구려도 오버매치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발만 맞아도 딜이 들어가요 그냥 뭐 마르코폴로 얘도 16인치니까 9티어에서는 이빨이 먹히지 그냥 무사시 팔 때가 역대급 해자 게임이었어 미주리도 있었고 미주리도 있었고 미주리가 그렇게 가고 4년 넘게 3,4년 넘게 안 올 줄 누가 알았겠냐 75만 처음에 막 97만이다 뭐라 뭐라 말이 많았는데 오피셜로 75만이에요 했지 그 다음에 석탄으로 같이 나왔을걸 5발 22,000 17,000 들어왔다 근데 배란 거기 게임에 등장하는 배란은게 언제 버프를 먹고 메타 함선이 될지 몰라서 일단 기회가 있으면 갖고 있는게 좋아요 야 근데 나 여기 왜 나 혼자밖에 없어 포멜은? 걔는 모르겠다 아 근데 첫 테스트 할땐 좋았어 아 좋았다기보단 재미가 있었어 시크마도 높고 장전도 높아서 아 빨라서 지금은 바보 바보가 됐지 야 대공 물리면 안되는데 약해서 터내해줘 제발 호타바 얘가 고티어 이탈리아 전함 중에서 가장 박래가 구려요 산소네티 등장 여기서 정찰기 쓰잖아 시야 딸린다 체력 체력 얼마나 남은지 낮은지 체감 되시죠 거의 뭐 오딘 느낌? 체력은 아 대공 좀 줘 아 대공 좀 줘 아 대공 좀 줘 티켓 아 대공 얘도 참고로 급폭에 취약합니다 철갑 급폭에 다공 죽여줘 나쁜놈들아 얘 들고 열한개나 떨권네 야 극복 또 온다 암아기 잠수냐 이거? 후진이네 이게 박히네 쪼끔 꼴받네 애거 노케지 언제 스팟 당했냐 쟨 허어 머선 머선일이고 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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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빼네 꼭 사십쇼 하하하하 야 어떻게 저게 세발이 다 꽂히냐 잠깐만 야 저 끝에 뭐해 얘네 이 맵이 저런 포지션을 갈 맵이 아닌데 에이맨 왓다파크 근데 얘는 연막이 없어요 지금 당당하게 가고 있다 얘네 지금 보이시죠 여기 갭 있는거 이거 출시버전에는 해결될거에요 이번에 패치노트 있었거든 얘네가 설마 이렇게까지 사거리를 늘릴거라 생각을 못했나봐 한속 빠르죠 어 얘 오래 맞았다 방금 쏜게 아마기 나랑 나랑 한 2초 차이나게 쐈을걸 이름을 말하기 어려운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이미 그 시야 범위가 늘어났어요 사거리가 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더 줄이면 7티어 전함이라서 대공 구려요 사거리가 4.6 밖에 안돼서 구려요 이게 뭐 죽도 밥도 안돼 그 대공 버블이 그 대공 버블이 4점 그 장거리 최대 사거리에서 3.5km 사이에서 터지거든요 근데 얘는 4.6이 장거리 최대 사거리다 보니까 1.1km 밖에 거리가 안돼 다른 전함들은 막 2km 3km 할 때 얘는 겨우 1.1km 밖에 안돼서 버블이 가지는 그 효율이 다른 전함들보다 많이 구려요 버블은 많긴 한데 엔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 나 거의 철갑탄만 썼어 철갑탄만 써도 밥값은 해 근데 이러면 얘 특징이 없다 그냥 빠른 고속 철갑탄 말고는 의미가 없어 단 철갑탄 안쓰면 그 뭐냐 레판토 중거리 dps가 440이거든요 근데 마르코플로 중거리 dps 190 몇 밖에 안돼 절반도 안돼 베리 쇼트 베리 쇼트 쇼트하다 아 저기 시타가 안나네 철갑 맥댐 13,050이요 그래도 9티어 전함 중에 철갑탄 데미지도 상위꺼냐 그 아이오와 빼면 거의 다 12000 10대일걸 철갑탄 맥댐이 이즈모가 12700인가 그렇고 독일 16인치가 12500인가 어렵 요시노 오래겠네 요 반철갑탄 맥댐은 거의 18인치급 이에요 14100 이거 너프 전에는 15750 이었다 이거 너프 먹으면서 그 계산이 맞나 모르겠는데 맥댐이 한 300밖에 안 낮아졌어 아 맥댐이래 관통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지 마시탑만 대줘라 그렇지 안녕히 가세요 토탑 36초에요 후회전 장전도 36 그리고 이 수치들이 너프 먹은 수치입니다 마르코플로 처음 나올 때 장전이 30초였나 그때는 10 갓 빼였는데 어떤 거에 보정이야? 아 아 쟤 속도 느리네 이거 무사지.. 아 무사지 거 아니구나 오 쟤 오 쟤 시애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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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101미리인가 102미리 장갑이 있거든 거기를 일단 맞추기만 하면은 시타가 가능하긴 해 아 까비 앗 앗 이건 RNG가 솔직히 놔두었다 이번판 어떻게 그거리 구축에 여섯 발이 박히냐